지금 우리는 기도의 큰 주제 세 번째 기도와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별된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는 한두 번의 방법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도움을 구하는 방편이나 수단이 아니라 기도자는 이제 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의 구별된 생활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떤 지식이나 생각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는 것은 생각이나 지식이나 마음이나 감정은 다 혼의 것이고 기도는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이다 자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 우리가 건강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그 사람이 건강한 것은 달라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책을 많이 보고 건강에 대해서 지식이 많다고 건강한 건 아니에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주로 장수하는 지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장수하는 지역, 장수하는 마을을 보면 지금 거기 100세 넘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지식을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 지역이 건강한 먹거리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어떤 지식이나 어떤 생각이라고 한다면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고 생각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건데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믿음이 있었던 분들 믿음이 훌륭했던 분들은 우리가 우리들의 어르신들을 보면 때로는 한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훨씬 더 믿음이 깊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신학도 공부하고 얼마나 많은 책도 보고 그러나 점점 그들의 지식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지식이 아니라 멀어지는 지식이랍니다 오늘 얼마나 논리가 분명하고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지식은 많아졌지만 믿음은 더 퇴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구별되어져야 된다 기도하는 자의 생활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 가는 것이다 저는 우리가 이 52일 기도학교도 이것이 우리가 2, 3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50일이란 긴 여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새벽 기도의 생활이 좀 훈련되어지고 또 기도가 생활화되어지는 과정이 있자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19일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시는데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러다가 잘못하면 하늘나라 가겠다라는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까지 참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좀 고생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적인 원리를 봐도 우리가 몸에 도움이 되는 운동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쉽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렵게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이 정도 하면 그냥 편안하다 이 정도 하면 가볍다 이건 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야 땀도 나고 근육도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체력이라는 것은 내 몸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해야만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또 체력이 생기고 또 내 몸에 부담이 될 만큼 할 때 또 한 단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적당히 알맞게 하면 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보면 느낍니다 그래서 운동은 좀 힘들게 해야 숨도 차고 땀도 나고 그때 건강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땀이 안 나는 운동 도움이 안 되고요 숨이 안 차는 운동 도움이 안 됩니다 운동은 숨이 차야 그때 심폐 기능이 발달하거든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체의 한계까지 가야만이 영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 딱 맞게 한다? 편하기는 하지만 성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직전까지 가셔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단계를 한번 겪고 나면 그만큼 내 안에 영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좀 부담이 됩니다 좀 어렵고 제가 봐도 특별히 평소에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나오시는 것은 참 제가 봐도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몸은 힘들어도 영은 자랄 것이고요 우리가 몸은 좀 고단해도 영은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기도자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디모대 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대 디모대는 누구냐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영적인 아들과 같다 그랬어요 은밀히 말하면 제자이죠 그런데 바울은 늘 디모대를 참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대가 목회사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디모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를 건면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이렇게 하여라고 하는데 그 중에 오늘 디모대에게 너는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해라 내가 첫째로 너에게 부탁한다 첫 번째로 부탁하는 건 뭐냐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여라 아마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낯선 단어가 도구입니다 도구 이것은 남을 위한 기도 우리가 쉽게 아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는 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여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이 저에게 참 크게 다가왔어요 바울이 첫 번째로 꼭 부탁하는 게 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주례를 부탁하러 올 때 제가 꼭 부탁합니다 뭐 자주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늘 그럽니다 어쩌면 내가 당신들을 오늘 만나고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인사를 오면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잘 살아라 행복해라 말 안 해도 잘 살 텐데 그리고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나보다 훨씬 마음이 충만합니다 지금 그들은 결혼하는 사람 입장에서 못 죽여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무 기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냥 그런 건 얘기하지 않고 제가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의 주례자로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서로가 기도하십시오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정말 주례식 때 잠깐 보고 다시 못 보는 사람이 대부분 얘기죠 늘 젊은 부부들이 오면 제가 꼭 부탁하는 게 그것입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겠지만 그건 사랑은 알아서 하시고 내가 목사로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내는 꼭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부부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감정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뭘 못 주겠습니까? 많은 살아 보아라 두 사람이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럴 때문에 꼭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저 똑같은 심정이에요 정말 그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부탁하고 제 진정한 마음이 의례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한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여러분을 부탁한다 짧은 만남입니다 뭐 한 10분 정도 만나는 짧은 만남에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부부에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기도하십시오 저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건면은 이런 심정이라고 봐요 디모데야 나는 기도해라 내가 첫째로 꼭 권하노니 나는 기도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바라요 제가 그 젊은 부부들에게 이야기하면 글쎄 저 얘기를 알아듣는 부부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알아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주례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뭐 사랑하면서 좋은 것도 많이 주고 선물도 많이 하고 외정 표현도 많이 하겠지만은 참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건면이 이제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우리가 늘 기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구별하느냐 먼저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구별하는 거죠 지금 이 50일 동안은 우리 성도들이 보면 대체로 좀 일찍 주무시는 것 같아요 밤에 왜? 내일 새벽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모든 초점은 요즘은 새벽이잖아요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일찍 자야 되는데 그리고 새벽 기도 집중하려고 우리가 나머지 일들을 그죠? 우리가 좀 더 내려놓습니다 잘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면 삶이 정돈이 되어지죠 그죠? 아마 여러분이 새벽 기도 나오는 것 때문에 이익 보는 것도 많을 겁니다 누가 밥 먹자는 것도 안 먹으니까 밥값도 굳어질 것이고 누가 어디 가자는 것도 같이 안 가니까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죠? 다 감사한 거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쇼핑도 덜 할 것이고 아무래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면 또 살만합니다 괜찮아요 살아보면 또 그렇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그것이 먼저가 되죠 그죠?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더 같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삶은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 기도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을 한 절씩 말씀을 한번 교독해 봅니다 제가 29절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위세사손이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소경 두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 주님이 그들이 왜 나오는지가 분명히 짐작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래도 더 소리치고 더 소리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은 주님이 그들이 원하는 걸 몰라서가 아니고요 정말 원하느냐 할렐루야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왜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래도 더 소리치느냐 너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기도하는 일이 그저 하면 좋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소원하는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원하는 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그저 한두 번 구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진정한 소원이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왜 희석이야의 운명을 바꾸어 주느냐 왜 희석이야의 기도를 듣냐 하면 주님이 내가 너의 통곡 소리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눈물을 보았다는 건 뭡니까? 진정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진정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누군가가 다 소원이 있죠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지더라도 그 목표가 그저 바람이거나 그저 하나의 염원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목표가 간절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목표를 이루느냐 그 목표가 간절한 사람이 이릅니다 간절한 사람이 이릅니다 저는 어떤 성공한 사람의 글을 읽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가족이 식당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먹는 것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사람의 꿈은 뭐냐 나도 나의 가족들을 데리고 저렇게 식당에 갔어요 자녀들에게 고기 한 번 구워주면서 배부르게 먹게 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보통 사람은 평범한 일이지만 그 사람은 거의 소원이었어요 내 가족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한 번 저렇게 배불리 고기를 먹어주고 싶은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소원을 위해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리고 그가 정말 그 꿈을 이루는 날 정말 가족들을 데리고 정말 외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그런 자기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막연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내 가족들을 좀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들에게는 이 가난의 대물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난할 때 가족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고깃집에서 저녁 한 끼 먹는 게 그 사람은 그렇게 부러웠어요 부러웠어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이룹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긴 여정이지만 그 긴 여정을 우리가 나누어서 보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 경험을 말하면 지리산을 완주하려면 종주하려면 한 3일을 걸어야 되거든 능성만 25km입니다 산길이 그러니까 보통 평지도 25km가 먼 길인데 지리산은 성삼제에서 천황분까지가 능성만 25km입니다 그러니까 한 3일을 걸어야 됩니다 물론 빨리 걷는 사람이야 하루 만에도 걷습니다만 1박 2일로 걷는 사람도 있고 2박 3일로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걸으면 한 2박 3일을 걷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성삼제에서 천황분은 아득합니다 저길 언제 가나 아득합니다 저길 언제 갈까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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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점점 천황분이 가까웁니다 이제 천황분 바로 아래에 있는 대피소가 장터목 대피소입니다 거기서는 한 시간이면 천황분을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멀리 있을 때는 언제 가나 힘들다 어렵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장터목 상단쯤 가서 천황분을 바라보면 아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목표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나 목표가 분명하고 기도 제목이 분명하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잡으시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진심으로 눈을 뜨기로 원하느냐 그것이 너희들의 진정함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그저 막연하게 응답되면 좋겠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바라고요 기도 제목을 언제나 분명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목표가 분명해야 포기하지 않아요 막연히 잘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됐으면 좋겠는지 목표를 분명히 하면 목표가 보이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힘들어 보이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분명한 현재가 되게 하란 말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조감도를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집을 짓겠다는 사람과 조감도를 잘 그려놓으면요 아 집이 이대로 되겠구나 그러면 소원을 가지고 이룰 수 있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꿈의 조감도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손에 잡힛듯이 손에 잡힛듯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누가 보검 22장 39절로 40절 말씀은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러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기도의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기도도 우리가 막연하게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셔서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감남산에 가던 어떤 규칙이 있었던 거죠 규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과 규칙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방법이 대단하고 커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합당한 적당한 어떤 습관과 규칙이 있기를 바라요 기도의 방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지혜로운 분은 이런 분이었어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세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들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세 시간 기도하고 살아라고요 지금도 바쁘서 정신이 없는데 목회사들은 정말 바쁘죠 여러분 세 시간을 기도하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난 중에 정말 탁월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처음에는 제가 세 시간 기도하라는 말이 참 부담스럽고 도저히 불가능한 말로 들렸답니다 그래도 계속 제가 세 시간 기도하라 세 시간 기도하라 그러자 홀로 자기 교회에 돌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 한 번에 세 시간을 기도하면 정말 돌아가실 것 같더랍니다 그분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 하루에 1분씩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1분 1분 하루에 1분 기도 느리는 것이 쉬워요 쉬워요 1분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 하루에 1분씩 느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면 몇 분 늘어나요 30분 늘어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기도는 기도의 시간이 쌓여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얘기를 붙들고 기도의 시간을 느리는데 하루에 갑자기 1시간씩 느리거나 2시간씩 느리는 건 불가능하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하루에 1시간씩 점차 느려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루에 1분씩을 정말 느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1분씩 느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분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이분이 새벽 기도 마치고 1분씩 기도를 느려가는데 한 달을 하니까 30분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그렇게 한 달만 기도에 집중하니까요 자기 안에 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인데 자기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기도를 꼭 그렇게 시간을 늘려야 되냐고 말하였지만 지식과 생각은 그러하였지만 그분의 믿음 속에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믿음을 가지고 한 달을 1분씩 느려서 30분이 늘어났는데 불가 쉽게 말하면 기도 시간이 하루에 30분만 늘어났음에도 한 달을 돌아보니까 놀라운 일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그동안 그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그 한 달 속에 다 해결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그분이 교회를 건축하고 그 전에 건물들을 팔지 못해서 아주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재정적 부담을 가졌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 달 안에 그게 팔리더래요 여러분 남이 팔려도 아멘해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는요 그냥 이 뭐 하루 3시간 기도에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전파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모임에 와서 간정을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도 사실은 기도를 오래하라 그럴 때 반발심이 많았고 꼭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자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루에 1분씩을 늘렸다는 거예요 1분씩 늘리고 1분씩 늘려서 한 달에 30분이 늘어났음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기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더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막연히 많이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기도의 방법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더라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장소를 구별했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고 사도행전의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로 다니엘도 보면 강가로 갔습니다 산이나 강가 한적한 곳입니다 구별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기도는 하나님이 어디나 해도 들으시지요 어디나 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만 우리가 기도를 집중하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에 여러분이 늘 적응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기도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되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도 가급적이면 여러분요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이 가도록 하지 마시고요 삶을 아주 단순하게 사셔야 됩니다 심플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어느 장소를 가보면 그 공간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가가 눈에 보이죠 가보면 느낍니다 아 이 집은 뭘 잘하는 집인가 예를 들면 가서 주방에 부엌이 아주 발달되어 있으면 아 이 집은 음식을 많이 먹는 집이구나 어느 집은 가보면 이것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사는 것 같지만요 우리 목사들은 늘 집을 많이 방문해 보기 때문에 비교가 되잖아요 어제 갔던 집하고 오늘 집이 비교됩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 계속 사니까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는 여러 공간을 방문해 봅니다 저는 일단 가보면 아 이 집이 뭘 하는 집이다 예를 들면 저는 목사님들을 찾아가 보면 서재를 가보면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목사님의 서재에 꽂힌 책을 보면 아 이 목사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구나 덤바 안 하거든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왜 보는 책이 그 사람이니까 저는 서재에 가서 목사님들 책만 한번 쭉 흘러보면 아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구나 딱 들어오죠 그처럼 우리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활하는 공간도 무엇을 중심으로 준비되었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데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간이 기도할 수 있는 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길 바라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쭉 둘러보니까 아 글쎄 TV 앞에 이렇게 천으로 딱 덮어놨더라고요 어떤 분은 컴퓨터 모니터를 천으로 딱 덮어놨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안 하겠다는 뜻이죠 왜 안 하겠다는 것이죠?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속으로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사실 한 번은 어느 교회 집회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 앞으로 여러분이 3일 동안 이 집회를 참석하고 은혜 받고 싶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 여러분이 은혜 받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 여러분이 응접실 가운데 모셔놓았던 TV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 TV를 3일만은 문을 닫으십시오 근데 그냥 안 보겠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서 보자기로 TV를 잘 싸두세요 3일 동안은 그러면 TV를 보려도 보자기가 있으면 안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TV가 있으면 그냥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보자기를 씌우두면 안 봐요 아주 간단한 차이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느 집사님 댁에 갔는데 그분이 식가의사였는데 식사를 대접한 데서 가니까 정말 그 집에 TV를 보자기로 싸두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환경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언제나 사도바울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수고를 나의 노력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의지하십시오 내 기도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게 성령이 이끄시게 하시고 성령 역사하게 하셔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추구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6절 봉독합니다 제가 그러나 또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기도가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막히면 안됩니다 하나님을 피하면 안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영혼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처럼 새 옷을 사입거나 새 옷을 장만하면 누가 전화 안하나 만나자 하지 않나 모임 없나 그럽니다 입을급 여성에 모임이 있어도 안 나가고 싶은데요 좀 입을만한 게 생기면요 자꾸 나가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길 바라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또 나가야 되는데 뭘 챙겨있고 준비해야 된다는 번거로워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상태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상태가 된다 내 안에 영혼의 충만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뻐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복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믿음 생활이 기쁩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영혼이 온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관계가 날마다 복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교회를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관계가 옳지 않으면 교회를 오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내 영혼을 잘 지켜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만이 하나님 앞으로 오고 싶고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의 선하고 복된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에서도 힘을 쓰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삶을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은혜롭게 되어졌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영의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